2020년 2월, 우리들이 살던 세상에 코로나라는 존재가 등장하게 됩니다. 세상은 혼란에 빠지고 많은 단체들이 비대면을 진행하게 되죠. 이 중엔 대학교라는 공간도 끼어 있었는데요. 혼란과 적응, 그리고 곧 자유를 앞둔 이 시점에서 대학교 내 교류 없이 단절된 인연에 대해 여러분께 묻습니다. 코로나 시대의 중앙에 서 있는 지금,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시나요?